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심재옥 집사님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해자 권사님하고 강정 장로님이 계시나? 강정만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 마지막 시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완전하고 이상적인 왕은 예수 그리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한과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억울함을 벗겨주고 압자하는 자들을 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왕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권리를 왕이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처럼 왕이 지켜줌으로 그것을 대리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많은 권한과 높은 지위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매일매일 살펴보고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때그때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풀어가 보고 풀어가 보고 저도 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 봅니다 어제도 또 이렇게 노회에서 어떤 분이 탈퇴한다고 노회를 탈퇴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 대표 이래가지고 문서를 하나 보내가지고 아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것도 뭐 탈퇴하면 알턴이 빠지듯이 쑥 빠져서 좋긴 한데 속마음은 이제 그런데 그것도 이쪽 저쪽에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쪽 저쪽 전화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조언을 구해보고 물어보니까 또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결국 이제 나는 노회장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잘 또 조율을 해서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노회장은 절차적인 문제 일단 소속이 우리 교회가 소속이 노회로 되어 있는데 절차적으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가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바르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서 또 이렇게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노회장의 강성으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성을 따라주면 그냥 같이 강성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풀면 잘 안 풀린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생각에 내가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해줘야 할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리상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서기가 해줘야 할 일이 교회 노회에서 그러니까 그 역할을 내가 한 번 또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뭐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풀어봐야지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참 내 마음대로 일들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또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으로 다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다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 다음 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하는 데까지 한다는 거는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이렇게 노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가장 정확했던 것이 맞아요 그게 가장 올바렀던 것이 맞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가보는 게 중요하다 어제도 제가 이제 시골에 갔다 오고 그렇게 했지만 가는 이유는 제가 안 가려고도 했는데 역시 이제 제가 또 가기를 잘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갔다 오면서 제가 이쪽 저쪽 어머니도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한 1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급속히 안 좋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84세 때가 위험하다 내가 83대 때까지는 잘 모르던 어떤 올해가 84세인가 하여튼 3세 연말부터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83세 되면 더 조심해 길기력이 급격히 새하고 이러니까 남멸같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했더니 이번에 가보니까 또 좋아지셨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시고 그렇게 해서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도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 한 번 무릎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닫히고 난 이후로 무릎 밑이 두 다리 다 무릎 밑이 이렇게 살짝 부어요 저번에 가보니까 잘 드러나야 돼요 어른들은 이런 거를 이제 다 온몸이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무릎 밑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어쨌든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이제 오는데 그 물리치료 하나만 받아도 그렇게 건강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옆에 한의원만 하나만 있어도 매일 갈 텐데 매일 가게 할 텐데 지금 한의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서울에 여기 있는 거 천국인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 한의원 가려면 논산까지 가야 돼요 버스 타고 면사무소 이런데 한의원 없어요 버스 타고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그나마 하나하나 당행인 것은 어머니는 그 한의원 가는 병원은 갈 줄 알아요 백제병원은 못 찾아가겠고 복잡해서 그 병원은 찾아가겠다 차 한 번 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더라 그리고 그나마 그건 조금 다행이더라 그래서 하나하나 또 어머니도 또 그 어머니가 혈압약하고 맞춰서 이렇게 먹던 뭐 고지혈약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 한일병원이라고 논산에 있는데 그런 병원이 또 망해버려가지고 망하면 안 되는데 그게 늘 가던 병원이 이렇게 안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행림병원이라고 이제 또 하나 새로 그 한일병원은 망했는데 행림병원은 새로 또 잘 해서 그 건물에 새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리모델링 건물에 잘 들어가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잘 연결시키고 옛날 그 약 이걸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연결을 시켜줬어요 잘 연결시켜주고 저는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또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시면은 또 이게 바닥 생활이 조금 좋지 않다고 일어나고 앉는데 좀 무리가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어머니가 일어나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바로 오면서 또 논산에 그 가구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구점에 가가지고 들러가지고 또 이거 저거 해서 또 의자 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침대 알죠 이렇게 의자 한 3인용이라고 하는 그 정도 되는 딱 그 정도 되는 그걸 또 맞춰서 또 이렇게 해드렸죠 물론 그거는 삼형제가 이렇게 돈을 보태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잘 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저 하나하나 해볼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아 잘 갔다 잘 해줬다 이것저걸 또 그 우리 또 삼형제들한테 늘 또 보고를 해주고 우리 형님이 이렇게 가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안 해줘 자기 혼자 딱 다 해버리고 채워버려 그러나 내가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주면서 사진 찍는 걸 또 내가 좋아하니까 찍어가면서 여기까지 했다 다리가 어떻다 하고 다리 부은 걸 또 찍어주고 이렇게 다 해주니까 그래 이런 걸 산다 하고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둘째 형님이 또 우리 집에서는 제일 효자잖아요 매일 전화를 하고 매일 이렇게 해보는 마음으로는 맨날 가고 싶은 우리 둘째 형님 둘째 형님이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맙다 너가 가면 제일 든든하다 내가 든든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한 것은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그 왕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해야 돼요 왕은 그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죠? 그렇게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보여주기 위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도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것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또 이번 주에도 이제 슬슬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회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교회도 여자 장로님들이 많아요 총회도 5번에도 여자 장로님들 중에도 부총회장님도 한번 나오시고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난강교회도 이미 난강교회도 이미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미 여자 장로님들이 나오고 아마 지금 2호가 나왔나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조례에 맞춰서 우리도 한 두 명하고 그렇게 두 명 정도 뽑으면 어떻겠나 하고 이제 당회의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당회에서 이제 결정하기를 두 명까지는 조금 그렇고 한 명 한 번 일단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보자 한 명 그래서 제가 누가 될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한 번 해려고 그럽니다 미리 미리 이야기해놔야지 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 시차례에 뽑겠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자녀를 뽑겠다 하고 시차례에 이제 문서부터 오늘 오늘 올리는 거예요 오늘 올려놓으면 이제 노회의 시차례에서 받아가지고 노회로 올리는 거예요 당회에서 시차례 시차례에서 노회로 올리고 이제 그러면은 노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 내년에 이제 우리가 시기 날짜를 봐가지고 이제 선출을 하면 돼요 내년에 이제 또 이상훈 장로님 또 은퇴가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 또 이렇게 두 분이 은퇴가 되면 두 분이 또 남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러나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이 다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한 번 여러분들도 벌써 옛날에 벌써 했어야 앞서가는 그런 교회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한 번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에 있어서 내가 내 고집을 막 피워가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한다고 다 이렇게 주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가운데 또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왕은 진정한 왕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나도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제도 정형래 군사님이 저녁에 또 늘 기도하고 여기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기도를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에어컨이 와가지고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려고 해가지고 그래 늦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걸 꼭 안아도 된다 내일 새벽에 오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겸손히 순종을 잘 하더라고 꼭 순종 안 해도 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판단은 그랬다 이 말이 제가 해줄 수 있는 판단은 왜냐하면 새벽에 매일 오고 저녁에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제같이 좀 특수한 상황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랬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 제가 그래 말씀드렸어요 그래 안 그럼 안 그럼 또 상황이 매일 내가 그렇다고 막 내가 고집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죠?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5절에서 11절 17절을 이렇게 보면 그의 이름은 17절 보세요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요정도 되면 같이 읽어주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로말미야마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온 세상을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 민족 땅 끝까지 미치고 대대에 이른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이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하늘 저편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미치고 있어요 내 삶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화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도 고집도 세시고 하시는 말씀도 이제는 또 많으시고 또 뭐 돈 드는 거 이런 거 자꾸 안 하려고 그러시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거기에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아 그러시냐고 그러고 그냥 또 기다려주고 또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우리 저는 좀 답답했던가 옆에서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내 보고는 내가 뭐 조금 또 이렇게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한 소리를 했더니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잘 하더니 나한테는 왜 이러는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한테는 화가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이상하게 내가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뭐 주연세 당연히 그렇지 하고 뭐 고집 부려도 뭐 그거 내가 그대로 다 들을 건 아니니까 내가 판단해 보고 할 거니까 그랬는데 아내한테는 유독 내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순종해야 되고 내가 아내는 서로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그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뭔 이야기하다 일이 빠졌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도 이렇게 아 그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더 아내한테는 더 여유가 없었구나 더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그런 부모님 어머니께 하던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먹히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나에게 먹히기 시작한다 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사람이나 육신이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세상이 정치가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휙휙 휩쓸리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그렇더라도 세상이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오른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나를 지배하게 나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었어요 어제도 제가 그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급하게 주일날 내려가서 이제 하루 일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어제 오전 안에 다 모든 일들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저하고 올라갈 때 이렇게 그 연세도 내가 데리고 오지만은 또 아버지는 갈 때 아버지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을 또 이렇게 주면서 죽어 난 뒤에 10분이 있는데 내가 돈 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그럼 집에 계시라고 하고 나오지 마시라 뭐 힘든 한데 나오지 마시라고 이러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끝까지 나오시고 그래가 나와가지고 바이바이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집에 있기로 했거든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목 뛰 나와가지고 그 밖에 좀 위험한데 거기 이렇게 차 보고 목 또 뛰 나와요 돈 준 걸 잊어버리고 돈 안 줬지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또 받았어요 내가 기왕 나왔는 거 해 받아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받았잖아요 다 받았어요 이러니까 에이 나왔는 거 받아라 이래가지고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통장으로 다시 훅 넣어줬어요 아버지는 운동하는 재미가 아니라 운동하러 갔다 오면서 통장 보고 돈 찾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다 띠먹지 않고 그래 해줬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통치를 내가 받겠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의 통치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예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겠다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적절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합력하여 받아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